더빙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11월 요번달인가 올렸던 1억 2천 대출 가능한 신축급 신축 1년차 2년차 전세 원룸 이었어요 사실 1억 2천으로 강추하지는 제가 않았던 것 같아요 1억 2천은 조금 비쌌었는데 사모님도 여기 임대인분들도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요 해당 호수가 500에 35에 관리비 7만원 요렇게 월세가 되구요 그리고 여기 옆방이 나왔습니다 옆방이 구조가 똑같다 그래요 옆방인데 크기는 조금 뭐 몇 센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똑같은데 12월 1일날 이사를 나간대요 거기는 1억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호수도 1억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도 되고 월세 500에 35만원에 관리비 7만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500에 35로는 아주 강추하구요 그러니까 요번이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올릴 수 있는 월세 그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0에 35로 올리는 거고 어 여러분들 신축급 지상차 요 크기가 500에 35면 아주 괜찮죠 500에 40 45 할텐데 올리네 그래서 어 500에 35로 아주 강추하고 그리고 전세 대출 1억이면 1억이면 조금 무난한 편입니다 전세 1억이면 어 괜찮다고 봐요 대출 가능하고 여기서 거리를 제가 지도로 표시할게요 신대방역하고 구디역에서 둘 다 10분 안걸립니다 신대방역에서는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5분이면 되고 대출 가능하고 전세로 써도 1억이면은 괜찮구요 월세로써 500에 35면 어 강추합니다 자세한거는 뭐 자세한게 더 이상 없죠 아 치수를 제가 어 치수는 제가 자막으로 또 표시를 해야겠네 치수 가로 세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음 치수 재녹을 보니까 어 에어컨이 있고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으로 가 어 2m 70 이고 이렇게 에어컨에서 화장실 쪽으로 가 3m 정도 되더라구요 크기는 그래서 어 어 요정도 크기의 오래된 집은 500에 40 정도가 있지만 신축급인데 500에 35에 반지에 아닙니다 재상층입니다 채광도 보니가 괜찮네요 불리형이고 아주 강추하는 집 나 안